남자친구는 있고? 아니요 아직 잘됐네 우리 아들이 한의사인데 공부만 하느라고 연애를 못해서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있는데 아파트보단 단독에서 땅을 뺏고 살아야지 사람 등치도 좋고 키도 커 183 뭐하세요? 군남이야 아니요 보자 보자 사진이 아니요 안 봐주셔도 되는데 공룡 디자이너? 어디 계시나요? 여기 계셨어요? 네네 여기 있었지 바로 옆에 있는데 전화는 왜 했어? 여쭤볼게 있었어요 뭔데? 까먹었네요 그럼 생각나면 다시 얘기하고 그 아파트가 한강 비운데 소소소소소 소장님 커피 드실래요? 먹었어 그러지 말고 진맥도 볼 겸 이번주에 병원으로 소장님 소장님 이번주는 저희가 몹시 바쁠 것만 같은데요 저기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런 거 받기는 아직 좀 오 탁시로 니가 열 재고 드레싱 걸어줬어? 응 왜왜왜? 신경 쓰이나? 질투나나? 쌤나나? 아니 전혀 일도 전혀까지 뽕쥬야 뭐해? 정검사 시간만에 나와 알았어 자 인사 뭐 필요하고 있습니까? 응 고맙다 나한테는 설레서 그런가 봐 나한테는 설레서 그런가 봐 내게 이상하세 아 대리 아 진짜 괜히 왔어 아 아 몸 좋네요 정찰들 다 이 정도는 됩니다 같이 다니는 경희님은 아니던데 한우탄! 아이 그거 노크 안 합니까? 어? 재찬 씨도 와 있었네? 아 왜 가래요 왜? 같이 좀 봅시다. 아이 보긴 뭘 봐요. 빨리 좀 입어요. 아이 저기 딴 데 좀 보고 있어요. 아이 참... 괜찮아? 태어내도 됐나? 그럼 은변이 그 바바리면리 발차기면 빵 때렸다고? 그렇죠. 그 상태인데 빨리 저기 줘봐요. 아 근데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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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 나 죽인다고. 야 운가 왜 그래? 변화샷이. 야야야야야. 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 아프다. 아프다. 자 다시 합시다. 레디 액션. 아프다. 아픈 작은 이그유 손으로 사군 남겨 cite thing. 간 거야zust猎은 guideline. 응 내가 빨리 가라고 말했잖아. 개미 쩐다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자, 좀 gathered atenção. Stunde 이그 clo고요. 헿X. 다시 한 번만 갑시다 대박 야 성준아 진성준 역시 진성준 연기를 너무 잘해 아니 나는 사람들이 진성준 진성준 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게 잘해 연기를 완전 완전 오케이 어떠세요 완전 오케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았어 그럼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해 완전 120% 이상이 나왔지 제가 막 설레고 떨리고 가슴 쿵쾅쾅거리는데 다시 찍으면 이것도 드세요 천 대장 배야 여기서 뭐해 네 앉아있어 앉아있어 저저 지금 뭐야 어? 쟤 막 아마한테나 막 저렇게 웃고 뭐하는 거야 일 안하고 뭐하는 거야 지금 금이란 아이씨 없어 보여 아휴 아니 저걸 그 아이디 퍼드타기 추적 계속 할까요 말까요? 깜짝이야 진짜 인기척 좀 하고 말을 걸어 새끼야 깜짝 놀랐네 이게 인기척이잖아요 그럼 뭐 뭐 이리 오느라 나도 하란 거예요? 야 저기 얘 그 고미란 옆에서 웃고 있는 저 자식 누군지 아냐? 선배팀 인턴이에요 이번 인턴십에 뽑힌 10명 중 한 명 되게 똑똑하고 권실하더라고요 오늘 인턴 소집하는 날이라 몇 살이니 저 자식? 대학교 1학년이요 뭐? 20살? 근데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이 자식 저 자식이 뭐예요? 선배라 인품이 점점 왜 그래요? 뭐더라? 민윤기랑 둘이 같이 삼계탕 먹는 거 봤어? 거기서 같이 한 거 아닙니다 민기 오빠가 할 말 있다고 자기 맘대로 따라온 거지 아직까지 제가 끼어들었다고 오해하시나 본데 그게 끼어든 거야 할 얘기가 뭐였는데 선배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그 인간이 그래? 나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네 그냥 스터디 같이 하는 것 뿐이라 그냥 스터디? 그냥 스터디가 아니라 둘이 썸 탄 거였거든? 4월부터? 저한테 밥 먹자간 거는 선물 개강하자마자 부터거든요 내가 말한 4월은 그 전년도 4월이거든 혼자 짝사랑한 거 아닙니까? 썸 탄 거라니까 서로 앙숙이었던 이유가 윤기 오빠 때문이었나 봅니다 윤기 오빠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가 확실하고 어디 병원 의사겠지 말입니다 소재 파악해서 FU 한번 가지 말입니다 근데 이름은 정하셨어요? 어이 고3 너 공부 안 해? 너 잘하면 아주 대학 떨어지겠다 잘하면 대학이 왜 떨어져요? 잘하면 철썩 붙지 아 됐고 들어가서 공부해 너 라디오 PD 되겠냐 그래가지고 어 너 라디오 PD 될 거야? 멋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좋아해서요 라디오 얘기 내가 말했는데 왜 쟤랑 얘기해?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말도 좀 섞고 사람? 네가 같이 사는 것들 중에 사람이 있나 봐라 나 여기 검 좀 봐라 아저씨 혹시 이름 안 정하셨으면 박보검 어때요? 박보검? 뭔 검? 이게 아주 검 좀 본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그냥 참 나 어쨌든 고마워 뭐가 고마워? 뭐냐? 네가 고백한 거야 라우노한테? 그리고 우리 은호는 레모네이드 좋아해 기본 단단 놈이 뭔 놈의 고백이야? 아니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옆에서 챙겨주고 싶다는데 그걸 네가 왜 챙겨? 특히나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왜 왜? 라우노 그런 거 챙겨줄 남자 엄청 많아 나 남자가 많아? 그만해라 그만하자 얼마 전에도 되게 잘생긴 남자가 고백했대 네가 안 챙겨줘도 챙길 남자 많으니까 신경 꺼 걔 말은 신경 끄고 서명 고마워 나중에 꼭 한번